누군데 내 아버지 행세를 알면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지? 당신 누구야? 중이한테 다 밟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처음 봤어 그렇게 슬픈 것 같아 나는 네 엄마와 꼭 졸혼을 해야 되겠어 나 오늘 퇴원했어요 오늘 잘 잊거라 나는 간다 아버님이 의외로 복병이시네 야 이 변지 새끼야 자신지 괜찮아요? 내 남친이잖아 남친! 얘기지 않은 분이 오셨네요 내 아버지 어딨어요? 그냥 이대로 덮어주면 안 될까요?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